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랍어 이윤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이 굉장히 오랜만에 메가캐스트를 촬영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지금 수능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막 고민이 많은 거 아니야. 특히 사탐 과목이 이제 두 과목으로 줄어들면서 점수가 안 나오고 그런 학생들 굉장히 고민이 많을 텐데 제2외국어 영역에 위상이 조금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년만 해도 수능 정시에서만 제2외국어 점수를 활용할 수 있었다면 이제 수시에서도 제2외국어 영역을 사탐 대체해 준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사탐 대체해 준 경우 이제 수시니까 최저학력, 최저점수를 이제 기준으로 하겠죠. 만약에 3개 등급 합이 5등급 이내다. 그러면 만약에 제2외국어에서 1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나머지 뭐 국어나 영어나 수학 여기서 2등급씩 2개만 받아도 최저학력이 기준이 충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상위권 대부분의 대학 이제 수시에서도 그 사탐 대체를 해주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학교마다 조금 조금씩 다르니까 개별적으로 여러분이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사탐 대체해 준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능에 굉장히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메가캐스트 제목은 그린라이트 아라버 원래 이 그린라이트 선생님이 녹색으로 썼는데 녹색이니까 이 칠판이 녹색이어서 안 보여가지고 지금 빨리 노란색으로 바꿨습니다. 이 그린라이트를 켜라. 그린라이트 아라버 자 이 수업의 캐스트를 듣는 학생들은 뭐 아라버를 아직 배우지 않은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 같은데 지금 선생님이 밑에 멋지게 아라버를 써놨습니다. 아마 아라버에 배운 학생들은 뭐 허접한 글을 써놓고 멋있다고 그럴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알로가툴 아라비아투스 아라툰지 딴 아라버는 매우 쉽다 이런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 선생님이 캐스트를 준비한 이유는 아라버가 갑자기 뭔가 이상한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해서 선생님이 학생들이 아니다. 그건 잘못된 소문이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이 캐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아라버 알파벳은 어렵다. 보면 이런 애들이 있어요. 형강들은 학생들이 아라버 알파벳 어렵다는데 정말 제가 익힐 수 있을까요? 아 아라버 알파벳 익히는데 막 엄청 오래 걸린다는데 그걸 맞나요? 다 잘못된 얘기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아라버를 보면 그건 지렁이 글씨야.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지렁이 글씨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알고 보면 아라번만큼 또 쉬운 알파벳도 없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있죠. 아라버 알파벳은 점의 위치만 잘 확인하면 된다. 이렇게 나와있어. 자 선생님이 알파벳 3개만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 나온 걸 보면 접시 모양의 얘는 밑에 점이 하나가 있고 얘는 접시 모양의 위에 점이 2개가 있고 얘는 접시 모양의 위에 점이 3개 있어요. 자 이거는 각각의 알파벳을 나타낸 건데 접시를 그려주고 밑에 점을 하나를 찍어준다. 얘는 ㅂ 발음 나는 바라는 알파벳이야. 자 그 다음에 접시를 그려주고 위에 점을 2개 찍어준다. 얘는 ㅌ 발음 나는 타라는 알파벳이 되겠다. 다음 접시를 그려주고 위에 점을 3개 찍어준다. 이거는 쌍시옷 발음 나는 싸라는 알파벳이 되겠다. 영어 번데이 발음에 가깝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쓰는 모양은 동일합니다. 그냥 접시 그려준 건 다 동일해요. 근데 밑에 점을 하나 찍어준다. ㅂ 발음 바. 접시를 그려주고 위에 점을 2개 찍어준다. ㅌ 발음 타. 접시를 그려주고 위에 점을 3개 찍어준다. 번데이 발음 싸라고 읽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바, 다, 싸라. 밑에 점 하나 바. 위에 점 2개 타. 위에 점 3개 싸라. 그래서 아랍어 거의 대부분의 알파벳은 이런 식입니다. 지금 여기는 점의 위에 아래로 갔다 왔다 갔다 하지만 뒷편으로 이제 알파벳 또 들어가면 점이 없고 위에 그거 점 찍어놓은 거고 점이 없고 또 위에 점 찍어놓은 거고 계속 이런 시리즈가 나와요. 즉, 아랍어 알파벳은 절대 어렵지가 않습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큰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랍어 알파벳이 거의 뭐 지옥이다. 뭐 그러는데 선생님 그 개념 강의, 맛보기 강의 1강만 보도록 하세요. 1강만 한번 보더라도 여러분이 아주 굉장히 쉽게 알파벳을 익힐 수 있도록 선생님이 수업을 고생했습니다. 아랍어 알파벳은 총 4강에 걸쳐 진행돼요. 뭐 타 강의 같은 경우는 뭐 아랍어 알파벳, 뭐 한 강이 끝내는 강의도 있는데 알파벳 한 강이 끝나면 힘들어. 당연히 그건 힘듭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 어려운 알파벳을 학생들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알파벳을 아주 차근차근 천천히 학생들이 쉽게 따라 읽고 쓰면서 선생님과 같이 호흡을 하면서 수업을 하기 위해서 4강에 걸쳐 수업을 해요. 굉장히 천천히 나가고 여러분이 직접 쓰고 읽다 보면 한 4강 정도 알파벳 마지막 수업 정도 되면 어느 순간 읽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선생님은 수강편에도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수업에서 따라하라고 하라고 한 대로 따라했더니 어느 순간 술술 읽게 되더라. 즉, 아랍어 알파벳은 소문으로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자기가 공부하다 보면 훨씬 쉽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아랍어 알파벳이 되겠다. 그리고 예외적인 발음의 예외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읽는 그대로, 나와 있는 그대로 읽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선생님도 참 신기해요. 아랍어 1년, 그 형강을 수업을 하다 보면 솔직히 1년 수업 못 하거든 3월 달부터 시작해서 10월 달이면 한 7개월, 8개월 그 정도 중간에 빠진 것도 있으니까 그 정도 수업을 하는데 끝날 때 되면 학생들이 그냥 수능 시험지 문제를 보고 줄줄줄 읽고 막 다 답을 찾아.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만큼 예외적인 발음이 없다는 게 이 아랍어 알파벳이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 잘못된 편견 아랍어 알파벳은 어렵다?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다. 점의 위치만 잘 기억해주면 되겠다. 이게 아랍어 알파벳의 특징이 되겠다. 자, 두 번째 아랍어 문장은 어렵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아랍어 문장만큼 단순한 문장은 세상에 없어요. 문장의 형태는 딱 두 가지입니다. 동사문과 명사문이야. 자, 동사문, 명사문 이런 막 문법적인 용어 나오면 또 학생들이 약간 조금 거부감을 느껴야 하는데 쉽게 생각하세요. 동사가 들어가 있다, 동사문. 동사가 없다, 명사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랍어는 비동사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동사 없이도 문장이 구성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동사가 없는 문장을 보고 명사문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문장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 자, 아랍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게 특징인데 선생님이 그래서 문장의 구성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놨습니다. 자, 첫 번째 동사가 들어간 동사문의 경우는 문장의 형태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일 먼저 동사 나옵니다. 동사 나오고 다음에 주어 나와요. 다음에 목적어 나옵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동사문의 형태인데 자, 주어와 동사 위치를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순으로 나와도 상관없어요. 이거 뭐야? 영어 문장, 기본적인 문장은 동일한 패턴이죠. 그래서 동사가 들어간 문장이다, 동사, 주어, 목적어 또는 주어, 동사, 목적어 그대로 쓸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수능 아랍어를 배운 이유가 아랍인과 만나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아랍인과 펜팔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랍인과 문자를 주고받기 위해서 배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주어진 문장을 보고 읽고 해석할 줄 알면 되는 겁니다. 문장의 구성이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석하는 것은 절대 어렵지 않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동사가 없는 문장인 이 명사문은 뭐냐? 딱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주어와 수로. 주어와 수로가 있으면 문장이 구성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아랍어로 아나 하면 나란 뜻이거든? 아나 하면 나란 뜻이고 떨리분 하면 학생이라는 뜻이야. 아나 떨리분. 나 학생. 이게 무슨 말이야? 나는 학생이다 라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즉, 아랍어는 그냥 여기에다가 단어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단어만 알고 있다면 문장을 해석하는 건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냥 학생들이 보고 단어 보고 바로 답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질비하게 나오는 시험이 바로 이 수능 아랍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문장의 구성이 어렵다? 절대 그렇지 않다. 단 두 가지의 문장만 존재하기 때문에 수업을 쫓아오면서 여러분이 단어만 외워주면 충분히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수능 아랍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랍어 문장은 어렵다? 그렇지 않다. 자, 그럼 세 번째 또 어떤 내용이 있냐? 아랍어 시험은 어렵다? 자, 요즘 들어서 가장 많이 선생님이 듣는 스토리인데 학생들이 질문을 해요. 선생님, 아랍어 시험이 어려워졌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라고 물어보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시험의 난이도가 오른 건 맞아요. 시험의 난이도가 오른 건 맞는데 예전에는 너무나 시험 문제가 나왔어. 예전에는 너무나 시험 문제가 나와서 대충 공부하는 사람들도 누구나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시험이 바로 수능 아랍어였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이제 공부 열심히 수능을 준비한 사람들만 만점을 받을 수 있게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부를 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신호예요. 바로 이게 바로 그린라이트라는 거지. 왜? 대충 공부한 사람도 만점 받으면 난 열심히 공부했는데 별로 뭔가 보람이 없어. 그런데 난 열심히 공부했는데 옆에 대충 공부한 애들은 점수가 막 떨어져. 그러면 당연히 난 더 큰 보람을 느낄 거 아니야. 그렇죠? 선택 과목은 등급보다는 100분위 점수가 중요하단 말이야. 그 전에는 시험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만점자가 너무 많이 났어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냥 대충 공부해도 다 만점이었어. 그래서 다 맞았을 경우 100분위 99%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약간 몇몇 어려운 문제, 한두 문제 집어넣더니 만점자가 갑자기 훅 줄어서 100분위가 100%가 떴어요. 즉 100분위가 높게 받을수록 우리에겐 좋은 건데 이 난이도가 조금 올라감으로 인해서 대충 공부한 사람들이 이제 만점을 받을 수 없는 시스템이 됐어.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선생님이 이제 인강에서 얘기하겠지만 우리의 목표는 만점이에요. 만점 받아서 100분위 100% 받고 높은 100분위로 사탐 대체해서 잘 활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랍어 시험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니라 예년에 비해서 조금 어려워진 거다. 그런데 예년은 너무나 쉬웠다. 정말 기초적인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서도 부끄러운 문제들 뭐 그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아랍어 지문을 멋지게 줍니다. 그리고는 사진 자료를 줘요. 사진의 첫 번째 사진은 스핑크스가 있고 두 번째 사진에는 피라미드가 있어. 그러면서 지문에서 물어보는 게 다음 글과 사진으로 보아. 아 민수가 방문한 국가는 아휴 글 읽어볼 필요 있어 없어. 없잖아요. 피라미드 스핑크스 어디 있어. 이집트에 있잖아. 그럼 선지가 아랍으로는 아니야. 이집트라고 써있었단 말이에요. 정답 이집트예요. 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멋진 글을 하나 또 길다란 글을 줍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 글로 보아 모한마드가 먹지 않는 고기는 아 모한마드라 하면 이슬람에 있는 아랍에 있는 이름이 되겠지. 자 뭐 한마다 먹지 않는 고기는 그 다음에 이제 선지를 주는데 요번에 또 귀여운 그림을 그려놨어. 1번은 돼지, 2번은 소, 3번은 닭, 4번은 생선 이런 거 그려놨어요. 정답은 뭐야. 무슬림들은 뭘 먹지 않는다?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이건 기본 상식이잖아. 돼지 체크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야. 예전에 이런 문제들이 정말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너무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할 정도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다면 이제는 이런 문제가 많이 줄어들고 선지도 이제 쉬운 문제라면 이제 아랍어로 주어지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거야. 결코 어려워지지 않았다. 여러분이 못 풀 정도의 난이도가 아니라 공부라면 누구나 풀 수 있는데 예전에는 대충 공부한 사람도 푸는 문제였다면 이제는 공부를 한 사람만 웃으면서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선생님이 최근 문제 3개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걸 보는 사람들은 아마 아랍어를 아직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랍어 정말 쉬운 문제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도 쉬운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데 아랍어를 알아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문화 파트 문제 간단히 몇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자 우선 2013년 수능 28번 문제인데요. 사진과 대화를 보아 빈칼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 자 사진이 지금 약간 흐려서 잘 안 볼 수도 있지만 이 사진이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라는 도시에서 무슬림들이 지금 성지순례를 하는 사진입니다. 선생님이 문화 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풀이 수업에서 사진 자료와 이제 뭐 배경, 바탕화면 뭐 이런 거 설명하면 선생님이 다 얘기를 해줄 텐데 아주 유명한 사진들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 성지순례 기간에 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있는 사원에 들어가서 지금 이 카흐바 신전이라는 곳을 돌고 있는 아주 굉장한 유명이,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진입니다. 이거는 수능 아랍어를 공부하는 모든 학생이라면 누구나 다 알만한 아주 유명한 사진이에요. 선생님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타 선생님 수업을 들어도 무조건 100% 알고 가는 그런 기초적인 사진입니다. 자 빈칼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선생님이 이거 사우디아라비아 어디 있다고 했어? 메카 있다고 했잖아. 그 정답은 메카인데 지금 선지가 아랍어로 돼 있어요. 여러분은 아직 아랍어를 모르기 때문에 읽을 수 없지만 정답은 1번, 이게 메카라는 단어거든요. 이거는 이제 아랍어를 배우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정답은 1번, 메카요. 이런 거 옆에 읽어볼 필요 없어요. 이해됩니까? 자 이런 문제는 굉장히 많다. 다음 문제도 한번 보게. 자 27번, 작년 수능 27번 문제인데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신체 언어는 자 제스처 문제가 나오는데요. 굉장히 긴어, 글입니다. 요거 해석하자면 좀 어려워요. 그런데 아랍어 시험은 모든 걸 완벽하게 해석하면서 풀지 않고 티포인트 단어 하나만 딱 뽑아서 푸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어. 여러분이 단어만 알고 있으면 해석이 안 들어도 푸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기서 티포인트 단어는 뭐냐? 자 밑줄 친 표현 중 신체 언어라잖아. 자 여기에서 땡땡 여기 돼 있고 슈크란이라고 지금 써 있는 겁니다. 자 아랍어로 슈크란 하면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거든. 자 영어에서 감사합니다. 우리 굉장히 어릴 때 배우잖아. 이건 영어를 배우지 않더라도 처음에 막 애들이 땡큐 땡큐 하고 다니잖아. 아주 기초적인 표현이죠. 자 여기도 아주 기초적인 단어, 다른 단어는 다 어려워요. 기초적인 단어 슈크란 나왔어. 자 슈크란에 대한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인데 감사합니다에 대한 신체 언어는 뭐냐? 정답 1번입니다. 자 이것도 선생님이 수업 시간대 이제 아랍은 신체 언어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아랍 사람들은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이 오른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개를 숙여요. 슈크란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이거든. 아주 기초적인 표현이란 말이야. 정답은 1번이고 자 2번 이 사진은 뭐냐면 이렇게 손을 흔들고 있는 거야. 이건 뭐야?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 아니다. 이런 표현은 노의 표현이 되겠죠. 아 2번이, 아 3번이 요거고 2번은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V 하고 있는 거예요. 사진 찍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이 요거. 노 이러고 있는 거고 자 4번 이렇게 눈을 가리키고 있는데 아랍 사람들은 약속을 할 때 내가 꼭 지켜주겠다. 이런 표현으로 내 두 눈을 걸고 굉장히 좀 살벌하죠. 내 두 눈을 걸고 너에게 약속을 지킨다. 그러면서 약속을 할 때 이렇게 눈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약속을 지킨다. 이런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제시어고요. 5번은 뭐 따봉, 따봉. 알지 모르겠는데 최고다. 뭐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아주 기초적인 슈크란이라는 단어만 알고 있고 선생님 수업에서 다루는 제시어 이 내용만 알고 있다면 누구나 쉽게 모든 걸 해석하지 않더라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이 1번, 아 27번 작년 수중 문제가 되겠다. 참 선생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이 좀 아랍어를 알고 있다면 내가 다양하게 굉장히 쉬운 문제들을 설명해 줄 수 있을 텐데 이거는 이제 개념 수업에서 선생님이 기출문제 풀이할 때 다루도록 하고 간단하게 또 한 문제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사진과 글의 설명이 가르치는 곳은 자, 옆에 막 글이 굉장히 길게 나왔어요. 자, 이거 해석 못해요. 알아보고 배운 사람들도 이거 해석 안 합니다. 왜? 딱 사진만 봐도 알거든. 자, 이 사진이 뭐냐면요.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라는 곳인데 지금 여기 세계 7대 불가사이들 나왔잖아. 자, 세계 7대 불가사이 중 하나가 바로 이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라는 고대 도시예요. 자, 여기는 옛날에 상업이 유통했던 고대 유명한 도시인데 그, 여러분이 아는 영화에도 나왔어. 트랜스포머 2 보면 그 주인공이 아랍 쪽으로 갑자기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고대 로봇 선조들이 묻어놓은 큐브 조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페트라로 들어가요. 여기가 선생님들 갔는데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근데 이게 세계 7대 불가사이 중 하나인 게 이 암석지대로 여기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돌산을 깎아서 만든 거야, 여기를. 그래서 돌산을 깎았는데 이거를 예전에 집을 지으면 돌을 쌓아서 만든다면 여기는 돌산을 깎고 조각을 해서 들어갔는데 엄청나게 큰 돌산을 사람들이 조각을 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앞에 있는 요만한 게 지금 사람이야. 근데 뒤에 엄청나게 큰 절벽에다가 이렇게 지금 조각을 하고 사람이 들어간 겁니다. 영화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 이 페트라로는 이런 신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산 정상에 있는 신전이 있어요. 거기가 영화에 나오더라고 선생님도 거기를 당나귀를 타고 올라갔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로봇들도 그냥 숭숭 들어가 그만큼 높다는 거죠. 들어가서 벽을 때려 부수니까 그 안에 고대 선조각, 묻어놓은 큐브 조각이 있어가지고 그걸 꺼내가지고 그 당시에 옵티머스 프라임이 디셉티콘한테 죽었는데 옵티머스를 살리기 위해서 그거를 큐브를 꽂으니까 갑자기 옵티머스가 살아나가지고 이놈들 날 죽였다. 그러면서 다 때려잡아가지고 그렇게 끝! 지구는 안전하다. 그러면서 끝났어. 그때 가장 중요한 큐브가 묻혀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라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예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사진입니다. 이거는 뭐 이것도 모든 선생님들이 다 다루는 그런 아주 기초적인 사진이란 말이야. 옆에 뭐라고 알아? 멋있게 써있지만 읽어볼 필요 없어요. 우릴 또 더 확실하게 해준 게 또 밑에 주석 달렸잖아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 페트라. 얘는 아랍 요르단이라는 국가에 있다. 자 그래서 28번 사진과 글의 설명이 가리키는 곳은 이렇게 나왔는데 자 요거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라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얘를 읽으면 알바트라우 페트라라는 고유명사입니다. 근데 요것도 아주 기초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그냥 그림 딱 보고 페트라 있다. 무조건 정답 페트라예요. 문제가 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아랍은. 굉장히 뭐 학생들이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게 예전에 비해서 질문이 길어졌어. 근데 이거 읽어볼 필요 없어요. 당연히 좋은 얘기 써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읽어볼 필요 없이 그냥 딱 그림 보고 바로 답이 딱딱딱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절대 수능 알아본 문제는 어렵다? 어렵지 않다. 그래서 세 가지 오는 우리가 잘못된 알고 있는 정보를 선생님이 잡아주는 겁니다. 첫 번째 알아보고 알파벳은 어렵다? 어렵지 않다? 점 가지고 장난치는 거다. 점의 위치만 잘 보면 알파벳의 발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모양은 똑같고 점만 보면 된다. 첫 번째 알아보고 알파벳은 어렵지 않다. 두 번째 알아보고 문장 어렵다? 그렇지 않다. 알아보는 그냥 단어만 집어넣어주면 문장이 되기 때문에 단어만 여러분이 외워주면 된다. 문장 어렵지 않다. 세 번째 문제 어렵다? 예년에 비해서 난이도가 오른 건 사실이지만 예년이 너무 쉬웠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조금 수능 다워진 거다. 아직도 수능 다워지려면 한참 멀었다. 문제는 절대 어렵지 않다. 그래서 수능에 그린라이트를 켜라. 아라버가 여러분의 그린라이트를 켜주지 않을까 선생님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어하는 영혼들 고민하는 영혼들 절대 고민하지 말고 사탐 점수가 굉장히 많이 빡빡해졌죠. 그래서 사탐에 보험이라도 반드시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으로 아라버가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캐스트를 잘 들어보고 자기가 또 1강도 들어보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또 자기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1강 같은 경우는 교재 없이도 여러분이 그냥 쫓아갈 수 있도록 선생님이 또 빔 프로젝트를 사용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그냥 맛보기 강의 OT와 1강 정도 들어보고 여러분이 결정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선생님 설명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이제 더운 여름이 다가오는데 좀 나태질 수도 있지만 좀 힘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길게 봐야 되잖아. 지금 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남은 기간 정말 열심히 해서 겨울에는 누구나 즐겁게 웃으면서 대학 생활을 맞이할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